음악 지난 시간 이어서 무등무설분에서 무의법으로서 차별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딱 머리에 딱 그냥 아주 가슴 속에 뼛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삶을 뭐로서 해요 내 상으로서 차별해요 내 기준 내 가치로서 다 차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되냐면 다 마음으로 말로 행으로 다 업을 짓는 건데 무의로 차별을 하면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턱을 쌓고 복을 짓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성불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엄마의 욕심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큰 딸 작은 딸 아들 딸 만약에 차별하잖아요 내 욕심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뭡니까 여러분 덕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덕을 무의법으로 해야만 모든 덕을 쌓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덕 쌀 것이 없으면 결혼은 끝난 거예요 내가 부인한테 덕과 복을 쌓지 않을 거면 결혼하면 안 되고 죽는 날까지 내가 부인한테 덕과 복을 쌓지 않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남편은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인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덕과 복을 쌓아야 돼요 믿음과 지혜로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됐으면 부모한테 반드시 뭐를 쌓아야 돼요 덕과 복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의 골자가 지게 수복이에요 여러분 수행이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복을 짓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법사로서 주진스님으로서 여러분한테 뭐요 신두님한테 불자님한테 덕을 쌓고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내가 금이나 은이나 떡을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비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도록 하고 온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해서 덕을 쌓는 거예요 스님이 법을 펴서 중생을 익히 하도록 외호하고 내호하고 자기 힘 따라서 뭐하는 거예요 베풀어서 스님이 법을 펼 수 있도록 외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중생이라도 깨달으면 그 덕이 뭡니까 바로 그 사람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백사람 백사람한테 동일하게 가고 억만사람 억만사람한테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을 뭐로 해요 절대로 내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우리는 차별을 절대 불교에서는 차별이 절대 없어요 왜 차별해요 방편으로 깨닫기 위해서 사랑으로 차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의법으로 불심으로 그거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항상 수행하시고요 오늘 의법 출생인데요 말 그대로 법에 의지해서 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모든 부처는 오로지 부처의 말씀에 의해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보면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라고 하죠 보살은 뭡니까 보살의 보리살타의 준말이 그게 산스크리트인데 그냥 산스크리트를 그냥 우리말화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건데 그냥 우리 보살 그러잖아요 모든 부처님 제자 부처님의 진제자를 보살이라 하는데 참 제자를 보살은 뭐를 의지한다 반야 바라바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내가 내가 의지처가 어디냐 법념처 뭐예요 자신을 참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는 법을 의지하고 자등명 법등명 그러죠 자등명이란 자기 자신이란 내 자신이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백천만 번 생각이 변하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의 본심자리는 부처님과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그런 지존의 존재를 믿고 그 중심에 부처님의 말씀을 놓는 거예요 그것이 자등명 법등명인데 우리는 뭐를 의지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절대로 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생기는 거예요 3세 재벌의 반냐바라밀다 그러죠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뭡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뭐를 반냐바라밀다 그게 반냐밀다 그게 반냐밀다 신경에 나와있잖아요 의지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안욕다라 산막산보리를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위 없는 한 없는 지혜와 자비를 성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의지해서 부처님의 한두껏도씩 넓고 깊고 큰 지혜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법 출생을 하면 우리는 뭐에서 출생했어요 우리는 부모를 의지해서 출생했죠 육신은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뭐를 위해서 부모의 의지해서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육으로는 뭡니까 부모의 은혜가 무량하고 내가 어떤 걸 갚을 수 없고 생명의 은혜 날 낳아준 은혜 부처님의 은혜 법의 은혜잖아요 부처님의 은혜 영원히 깨달아 나를 영원히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게 하잖아요 상라가정 삶을 살게 하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은혜 법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나라의 은혜 천지의 은혜 이게 사은이에요 이 은혜를 항상 갚는 것이 뭐요 수행의 본질이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이 천지고 나라의 은혜를 모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나라의 은혜를 모른 사람이 전부인 것 같아 대한민국에 내가 나라가 없이 내가 법을 핍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합니까 내가 복을 짓습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불자는 그러면서 수부리아 어유나 약인 만삼천대천세계 7부 이용무식을 했는데요 수부리아 이건 지금 수부리아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이 금강경인데 먼저 묻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물어요 네 생각을 묻는다니까요 네 생각이 어떻냐 물으니까 만약에 말이야 삼천대천세계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지구만 해도 이 티끌만한 콩알만한 이 볍시만한 거잖아요 예를 들으면 이 여러분 이 허공에 보면 은하계 뭐 이렇게 보이죠 천억개 항성이 몇 개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항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수천억만개 이런 플래너 혹성이 있잖아요 지구도 그렇고 금목수와토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삼천대천세계래 이런 것이 천만개 또 그것이 천만개 또 그것이 천만개 이 태양계가 천만개가 또 천만개 복수로 복리로 또 천만개 여러분 헤아릴 못 헤아려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두껏도 없이 뭐요 이 허공을 뭐로 채워 뭐로 채우는 거예요 칠보 금은보와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사파이어로 꽉 채워갖고 만이라는 건 뭐예요 빈틈없이 채워 채워서 이 사람이 뭐냐 다 용보시 보셔 쓴다 이거 다 필요한 데로 다 준다 원대로 달러를 그냥 완전히 미국 달러를 그냥 원대로 준다는 거야 백전 원도 끝도 없이 우리는 내 주머니 들은 거 엽전 하나도 주는 것도 발발 뜨는데 무슨 놈은 삼천대천 세계를 금은보아로 가득 채워갖고 다 베푸냐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 진짜 뭐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도 안 잡히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뭐 꿈나라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 뒤를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뒷내용을 보면 이거보다 더 백천만배로 더 크게 얘기해야 돼 무량무변하게 그냥 여기다 새새생생 찰나에 이만큼 매일 베푼다고 얘기를 더 난 더 부태고 싶어 이 뒷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영이다보 어제 대단히 맞냐 이런 게 강조해요 영이라 대단히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수부리가 딱 대답하기를 심다 세종이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심이 우리 헤아려 할 수 없이 여기 기쁠심자를 쓰는데 감심자를 쓰는데 깊이 정말 엄청나네요 복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러분 눈을 하나 빼줘봤어요 팔을 하나 띄워줘봤어요 집을 하나 팔아서 여러분 세상 누구 놈한테 일가친척한테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해봤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건데 이 복덕이라는 것은 비복덕성요 식으로 열애을 복덕당다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 오장에서도 나오지만 열의식이 나오지만 이 금강경 논조를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그 핵심은 무화 무상 무주 무념이에요 이 네 가지만 항상 생각하면 불교는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금강경이 드러난데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복덕은 뭐요 비복덕이요 이름이 복덕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다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그냥 아 내가 선금공덕이 되게 미약하고 이런 말은 이해 못하는데 세상은요 뛰어나요 아주 박살하니까요 정말 해요 상상초월해요 근데 이 말은 이해 못해 남편이 남편이 이름이 남편이 이거는 이해를 못해 이거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요 선금공덕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자가 붙었거든요 복덕 비복덕 성이라는 말이 붙어갖고 그냥 복덕이면 복덕으로 나가고 성이면 성으로 나가고 틀려버렸잖아요 저는 강조로 보는데요 여러분 성이라는 건 여기 성품선자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본질 근본을 말하거든요 마음이 뭐예요 태어나는 마음이 마음을 일으키는 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품선자예요 이 합성어로 얘네들을 표의문자로 우리는 표음이잖아요 얘는 뜻을 갖추잖아요 얘는 한문으로 여러분 이 내 마음을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본이에요 이게 복의 근본이라니까요 마음 어떻게 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요 여러분 단두집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늘 뭐예요 내가 마음이 내가 부족하다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자괴심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철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인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복인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복인이고요 어떤 경우도 뭡니까 내가 내가 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쓰는 데서 여러분 복이 다 있다니까요 복 없는 사람 특징 다 드러났죠 여러분 복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 그 사람이 지위가 얼마냐 그거는 복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복이려면 그거를 가지고 그 큰 재산 갖고 그 사람이 복질런지 엎질런지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심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살지 않으면 천하의 재물 갖고 다 엎짓고 천하의 권력 갖고 다 엎진다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복덕이라는 것은 비복덕성이라고 크게 말하는 거 아주 강조하는 거 복덕이라는 건 복덕이 아니라 너들이 말하는 수부리가 세상 사람한테 지금 부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없이 오로지 눈으로 먹을 것만 보고 귀로 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중생이잖아요 내 몸에 유익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중생인데 세상 사람한테 부처님 얘기하는 건 너들이 말하는 복은 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뭐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어? 뜻대로 되고 그렇게 돼서 복 짓는 사람도 있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복 짓지 않고 규만한 사람이 백배로 많아요 만배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고 부처님의 불안으로 천안으로 해안으로 봤을 때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중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복이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이게 복인이라는 거야 부처님 보실 때 어? 부처님 보실 때 이게 복이지 네가 뭐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 온 천지 그냥 민계로 주릉주릉주릉 달고 숨 헐떡거리고 아 저런 거 보면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참 복이냐 그런 복 말고 그런 개복 말고 개복 땡복 말고 진복 진짜 복이 뭐냐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 내 건강할 때 바르게 살아라고 저 사람이 큰 복을 짓는구나 내가 저 사람 인연이 있어서 사돈의 팔촌이든 친구든 간에 이웃이든 간에 인연이 있어서 내가 저 꼴을 보도록 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복 짓는구나 저 사람이 참 복인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 보면 사랑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내가 새로 결심하는 게 복이 있는 거고 이런 게 부처님 눈에는 이런 게 복이지 개 눈에 개똥백개 안 보인다 똥백개 안 보인다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흘고 불교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학교 가게 해주시고 맨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뭐하지 않으면 내가 진실하게 부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헛됐다는 거예요 스님이 기도하지 말아 라는 거니까 무슨 뭐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라는 뜻이고 실컷 잘하는 뜻은 여러분이 깨어나서 성성하게 하라는 뜻이지 누가 허질러 잘하고 누가 기도하지 말합니까 방송이라 진짜 차마 말은 못하고 이러한 까닭으로 열의 복덕다 열의 설 복덕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복덕이 많다냐면 복덕이라는 것이 너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뭐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근본이 뭐예요 무의정법이요 실체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복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이 왜 복이 많다라는 것을 딱 얘기했어요 내가 복을 지면서 내가 복진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복이 많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복진다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거는 땡복 개복 빌어먹을 복 그래서 여러분 신나게 베풀고 충성하고 재산 바치고 효도하고도 뭐예요 여러분 낭중에 빌어먹어 실제로 빌어먹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안된다니까 왜 여러분이 비복덕을 모르는 거예요 비복덕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 내가 하면 안된다니까 이것을 내가 하면 안된다니까 내가 있는 재산을 다 주면서 내가 있는 전라북도에서 큰 부자가 큰 지주가 전라남도를 전라북도를 다 가진 부자가 다 이 그 저기 뭐지 머슴들한테 다 토지문서 다 나눠주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자식한테 절대로 어떤 경우도 땅 찾지 말고 구하지 마라 누가 잘 되겠어요 그 후손이 크게 세상을 다 뒤엎을 만큼 큰 복이 들어와요 왜 절대로 바라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것이 안되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기 때문에 이 복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거야 스님이 법을 열심히 피우면서 내가 뭘 바라잖아 그러면 절대로 복이 1.1액도 들어오지 않고 스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밥이야 먹겠죠 이래저래 뭐 이렇게 어선프리 그런데 절대로 내 뜻대로 복은 못 받아요 영원토록 여기는 뭐냐면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뭐요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 보시하는 것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뭐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려면 내가 남편의 했다 시댁의 했다 내가 장인장부한테 했다 내가 마누라한테 했다 내가 당신 천암한테 했다 내가 시동상에 했다 그런 생각 가질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다 털어놓으라니까 왜 그거 갖고 하면 절대로 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법혔다 이렇게 내가 나라를 위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희생했다 이거 드러내지 마라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서 다 받아 먹지 마라고 인연이 돼서 받는 건 맞는데 일부러 끝까지 받아 먹는 거 있죠 나라 위에서 희생했다고 그 사람 자식 무조건 잘못돼요 난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진리로 내가 한 거 찾아 먹지 마라고 자식이나 손자나 증손자나 고손자나 9대나 10대나 100대나 1000대 개가 100천 무량배로 복을 다쳐서 세상을 다 위할 수 있도록 하라니까 내가 먹지 마라고 복을 지어서 왜 내가 봤냐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금강경에서 뭐요 100천만 번 골 때리면서 계속 본문하는데 이거 계속 읽고 딱 돌아서 일한다니까 일하니 뭐 다 틀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살 거냐고 이거 말해봐 속으로 다 답변하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여러분 복이 왜 없는지 모르잖아요 부처님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믿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꽃 한 송이만 부처님한테 받쳐도 뭐요 삼생이라 백천생을 내가 앉아서 내 원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매일같이 꽃을 다발로 갖다 놓고 사는 게 안 되냐 여러분이 그게 돼 있다 그러면 뭡니까 다음 생이든 다음 생이든 자식이든 손자든 정수자든 다 가져가니까 신경 끄세요 다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 무량 대수로 동방호공 가사량부 남서북방 사회생활호공 가사량부 허공 보이냐 어 보입니다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백천만배라 이런다니 보기 근데 여러분 왜 밥 먹고 살기 힘들어 다 잘못됐다는 거야 다 잘못됐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만약에 또 얘기하는 거야 열받았어 부처님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복이 많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많다는 뜻이야 그럼 누가 해 참나 부처님이 한다고 내 안에 계신 법신불이 한다고 내가 지장보살을 지장보살이 나의 법신불이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이 나의 법신불이에요 그분이 하는 거지 3년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 천지개벽이 돼요 하늘땅이 바뀐다고 상전벽화가 되고 모든 뜻이 다 이뤄진다고 무조건 이뤄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면 됐지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선생님 기도하지 말라 기도 그냥 여러분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왜냐하면 저기 숨 안 쉬어도 죽으면 되니까 기도는 끊어지만 숨은 끊어져도 되는데 기도는 끊어지만 안 된다고 기도하라고 나중에 내가 배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수지 내지 사구에 등 위타인설 기복성 피라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경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경 보기를 경을 버려야 되는 뭐라 해야 되는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진짜 웃음이 나와서 배꼽을 잡는데 이 경 가운데에서 항상 읽고 외우고 가자 지니면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지게수복이라고 내가 부처님 가르치는 가자 지니면서 사구께 등 사구께 하나 범소여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여라 이건 사원사구잖아요 세 번째 자료는 거기 이게 뭐 부연설명이 들어가지만 사원사구 7원사구 4원사구 5원사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이게 한문으로 번역되다 보니 그래요 사구로 딱 개성으로 돼 있는데 법화경이나 이런 것도 보면 참 뭐 이렇게 설법한 다음에 다 개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송으로 돼 있다고 기타로 다 송으로 돼 있는데 이 한말씀 야기세께나 이염성과 신행사도 불량결나 이런 한 구절만 뭐여 내가 이 뜻을 너한테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이 복이 삼천대천 세계를 금 다이아마드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가 보다 백천만배 많대 그럼 여러분 덕일쓰님 맨날 설법하면서 어 내가 복무 받으면 뭐여 전부 가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법무를 누가 해야 돼요 아 석하늘 부처님이 아셔야죠 이천명이 열반하셨잖아요 법으로는 몸이 죽었지 영으로 진리로 법으로는 뭡니까 진리 몸으로는 그대로 계시잖아요 법 우제 충만해 있잖아요 나한테는 여러분에게 가득 차있다고 받아들여서 나는 쓰잖아요 부처님 본문하죠 지금 이름이 덕일쓰님이지 뭡니까 석하늘 부처님 본문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지금 이 법문은 덕일쓰님을 통해서 한다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 구절대로 내가 살고 이 구절을 남편이나 부인이나 처자식이나 일가친척이나 원수나 친한이나 인연들에게는 이 말을 전하면 그 복이 뭐여 내가 여러분 맨날 10톤 트럭 100톤 트럭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실어다가 그 집에 갖다 주는 복보다 100천배로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지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살고 이걸 전하세요 그러면 괜히 돈 벌으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돈 벌기 힘들지니까 이 말씀을 깊이 지니고 뼛속에 새겨 골속에 새겨 혼에 새겨서 이 말씀을 사라 어떤 거든지 뭐여 음성이나 소리로 구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이 진심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법이라는 게 멸사본공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있으면 안 돼요 불법에서는요 70억이 다 갚고 된 다음에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억이 가진 것보다 100천만 배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가진 건 다 내 거니까 모든 법의 실상이 그렇다고 법의 실상이 네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인이 행복하지 않는데 남편이 나가서 성공합니까 실패해요 여러분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집에서 행복합니까 부인이 안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부인이 행복하려면 무조건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사람 뜻대로 하면 저 산으로 가는데 바다로 가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혜롭게 하는 거랑 인과를 알아서 인연을 알고 인과를 알아서 지혜롭게 내가 그 사람에게 뭐하는 거예요 맞춤 서비스로 사랑과 지혜로 자비로 베푸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뭐요 남편 딴 짓과 살죠 무조건 애들 주면 패인되죠 그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워야 된다니까 인연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정 문제 내 사는 문제 돈 문제 안 풀어지면요 인연을 생각하세요 인연 여러분이 마음에서 무릎 복의 근원이 이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여기서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잘 되기 바라면 마음에 절대로 응어리나 불화가 없어야 돼요 원망 미음 탓 짜증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으면 뭡니까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되면 어떻게 되냐 끝장을 본다니까요 잘못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법천합니까 정직하게 스스로 답변 안전하게 못 전해요 응 여러분 여기 열심히 다니는 노부살림 내가 나중에 저기 연보라러 가면 개망신 당할 확률이 여러분 팔하려 실제로 있었어요 왜 거기 믿음이 없거나 딴 믿음을 갖거나 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잘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 뭐 그래 우리 지방에 어느 보사님들은 연보라러 갔다가 쫓겨왔다니까요 건강히 연보라주를 갔다가 쫓겨왔다고 그 보사님이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아파서 왔는데 이 벙숭 벙우니까 저는 거짓말 못해요 다 보니까 신도들이 엄청 은혜 받고 정말 가피 받고 축복 받고 건강하게 수년 살다 가셨어요 다 죽어가 운을 내놓은 완상 그래도 뭡니까 남편이 전혀 관심 없어요 일제 불연하고 관계가 없다고 너마한테 포기하지 마라 니 가족이나 불법을 심으라 이걸 못 심는다니까 이 심는 것이 바위를 내가 손으로 손가락 구멍 내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사는 게 잘못 살아서 그래요 어렵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줘야 되거든요 이 말씀대로 내가 남편을 대하고 부인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안과 밖이 이렇게 통하면서 아 저 사람 말이 맞네 라고 딱 마음에 각인이 돼야 받아들이지 전혀 간다 해놓고 왔다 와서 화딱 지내고 바쁘니까 당신 밥 해 먹으라고 애들 너 해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도 안 맞아갖고요 저 여자 뭐가 좋아서 간대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이 말을 못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전하는 건 희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만들어도 내 가족 여러분 아들 딸 이 믿음으로서 여러분 인생 살게 하고 가정생활하고 할 수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상당히 어려울걸요 그만큼 여러분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내 혼자 알아서 적당히 하지 이 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하면 무조건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따로도 됐다고 3년 5년 7년 7년 무조건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믿었는데 뭐 너는 지설아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뭐요 여러분 지극한 여기 아주 신심이 대단한 보사님들도 남편 뭐요 불법 아 믿어요 믿어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있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공감할지 몰라도 따르는 거랑은 또 뭐요 별개예요 이 정도로 불법이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폭염한 수십 년 해오면서 30년 40년 해오면서 맨땅에 해동을 수없이 해봤어요 6개월 100일 신도 한 명도 없이 제가 매일 전단지 몇 천장 몇 만장 뿌려봤어요 절대 쿠팡기도 안 깨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처님 경전을 딱 보시면요 부처님 은혜를 갖고 부모 은혜 갚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요 법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영원히 못 갚아요 새생생 부모 은혜 영원히 못 갚아요 뭐로만 갚아요 이 말씀을 그 사람이 전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은혜를 백천만 번의 일을 갚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다른 거로는 다른 거로는 은혜를 못 갚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능으로 절대로 이거는 못 갚아요 어느 정도 부처님 복을 갚는 것은 점수가 올라가는 건 점수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진짜 점수가 올라가는 이 법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카운트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 이 불법이 제대로 전해지고 인연들에게 불법이 전해진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가정성물이 되면 사회성물 나라성물이 되고 나라성물이 되면 세계성물 세계성물 인류성 삼천재성물이 되는 건데 이만큼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 하나를 깊이 새겨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세우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딱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금은부하로 채워서 보시한 것보다 훨씬 많아 부처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왜 할 일이 없냐면 이 사람 우리한테 이익을 안 구하거든요 일제 중생한테 티끌맘토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없는데 왜 거짓말해요 전혀 내가 뭔가 내 유익을 깨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또 왜냐하면 수불이야 하이고 일제제불 급제불 안욕다라 산막산보리법 개종차경출 여기 이거거든요 모든 재불 재불이 반복의 강조예요 재불 재불이 이 안욕다라 산막 위없는 부처님의 최고의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는 이런 것은 모두가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차경출 그 근본이 어디냐 부처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모든 보살과 삼세제불이 뭐예요 어디요 이 반야의 반야 바람일다를 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진실불어라는 거예요 능제일 최고 경전의 반야신경 이 말은 진실하고 절대 헛되지 않고 능이 모든 고통을 다 제한다고 돼 있죠 이 진리 말씀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러분도 부처가 돼야 되고 나도 부처가 되고 과거에 부처가 된 일제의 서가임 부처님 아미타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다 어디에서 부처가 됐어요 이 말씀 그러면 화환경에서는 안 나왔고 능흥이 이 말이 조금 펼치면 화환경으로 또 펼치면 능흥이 떨치면 원각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건강경 말씀을 떠나서는 경이 없다니까 이 말씀 뜻이 뭡니까 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남편 살아는데 내가 있고 자식 살아는데 내가 있으면 그건 사랑 아니면 무슨 사랑이에요 나의 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이 없다는 무주 어디에도 내가 내 거다 니 거다 한다라는 게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무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건강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 골수가 있어 골수 골수가 뭐냐 하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금강경이든 화환경이든 능원경이든 법화경이든 뭐가 없다고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상불경 보살품 한번 봐봐 화환경 능원경 저기 법화경 자기를 다 죽여버리잖아 모든 악인을 쫓아가서 너 부처를 하잖아 부처된다 하잖아 돌팔면 맞으면 대가리 터지고 약 바르고 그 사람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일체의 모든 재물이 뭐예요 오로지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 뭐로 말씀 그러니까 연불을 하든 참선하든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본으로 놓고 연불 참선하라고 이거를 놓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2, 30년 하면 뭐가 바뀝디까 여러분 절에 열심히 법문 듣고 탑불사하고 종불사하고 법당불사하고 시주하고 보시하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만일기도 사십구제 연등 초파일 정초기도 백중기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남았니까 한번 말해요 여러분 거기 보시는 게 작은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서 뭐가 있으면 내가 했다라는 집착이 있거나 내가 있거나 거기에 내가 상이 있거나 거기에 내가 무상 무아 무념 무주거든 거기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 무념 거기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안 돌아와 막혀 그 말씀에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갖고 우리는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면 뭐예요 여러분 부처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삼일가지가 삼일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면 부처예요 생각하면 뭐를 생각해요 무념 무아를 생각해요 말하면 뭡니까 이거를 말해요 행동하면 뭡니까 이거로써 덕과 복을 싸요 누구한테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한테 또 원수에 이르기까지 이걸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부처잖아요 부처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안 나왔다는 증거를 무엇이라도 되면 이 경은 영원히 없어져야 돼요 모든 부처가 이 말씀에서 안 나왔던 증거가 쪽티끌만큼 해도 있으면 이 근간경은 영원히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서 왜 살지 않냐고 이거를 그냥 하루에 의법 출생을 하루에 내가 매일 한편 맺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요것대로 내가 오늘 일하고 사람 대하고 운전하고 산다 그러면 뭡니까 끝나죠 어렵단 말이에요 개종차경출 여기 모든 부처님은 뭐예요 반야신경을 의지해서 다 부처됐다고 여기는 금강에서 다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반야신경 미대는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뭡니까 그릇 따라서 금기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경이 다르게 표현됐을 뿐 똑같단 말이에요 수부리아 소위 불법자 즉기 불법 부처님은 이 말에 아주 징그럽도록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비불법이에요 찍으면 안 된다 불교는 이해됐어요 이것이 내가 울다고 하는 순간 뭡니까 나는 틀렸다니까요 그러다 한순간 여러분 그러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뭐를 주면 안 돼요 상을 주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오후 생활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딱 자아상이 딱 확립이 정해져서 내가 알고 다행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욕 나가요 바로 분노해요 그게 남편이냐 자식이냐 부모 상관이 없다니까요 바로 이게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뭡니까 마음이 그 자비심이 강물처럼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비심이 흐른단 말이에요 오늘 가르침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말씀 의지해서 살고 여러분이 세상과 어떤 보시라도 내가 이 말씀 하나 전한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내 가진 모든 것 처자식 마누라 자식까지 다 보시라고 세상을 위해서 부모도 보시라고 내 눈도 코도 입도 뼈도 살도 다 손톱발도 다 보시라 하더라도 그거 세발이 필요하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이 법을 진실하게 하나 전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이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있지만 포교는 끝났어요 안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믿어요 이미 믿었던 사람은 소수가 믿고 다음 주에 또 소수가 믿죠 이 불법 절대 안 믿어요 왜 전하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소수예요 아주 이 법을 이 법을 이 말씀을 끝까지 지고 연불하고 참선하지 않아요 다 놔버려요 끝까지 말씀이 뭐 되면 놓는 거예요 말씀이 내 몸이 되고 내 생각이 되는 느낌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법을 뭐예요 말씀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부처님 가르침이 내 없다라는 건 무주라는 것이 내 골수가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세포가 되고 내 혼이 됐으면 뭡니까 말씀을 놓은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뭐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잡아야 돼요 내 자신이 부처가 됐는데 또 부처가 되면 됩니까 사족이지 내 자신이 이 금강 반야바람 일단대 금강 반야바람 일다를 늦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하방에 끝난 거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 전하는 것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천하의 대폭이라는 거 이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 포교하라고 부처님 믿으라고 그냥 따귀를 맞든 내가 욕을 먹든 침을 뱉으든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사명으로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